용준이는 우리 할머니도 아는 유일한 래퍼 가거라고 끝나면 씨발 나도 널 팰걸 역시 내 가사 안 읽었지 병신 무매몽지 내가 들렴 널 팰겠지 왜 내가 곡을 냈겠어 좋됐다 내가 용준이 복귀각 잡았네 영빈 아스테 알았다니 그거 참 고맙네 반성하는 척 3대 갑 역시 재능 있어 난 노예리도 싫고 장용준이도 실업용신 지랄라네 내 답가로 니가 빨아 S 팬들 고개를 왜 들게 해게 존만한 이 스탠스 민짜때 담배 땐 용준이 필요해 교육이 피렘이라기엔 급족한 디스곡이 오로지 나 팔로워하는 랩어 대보라니 니가 뒤져 땅 묻히기 좋을 때 그건 니 열등감이고 지양 말고 지양 내가 돼줄게 선생 뭘 안다고 씨부리긴 넌 날 알아서 욕해 니 사클부터 인스타 댓글 낸 용준이의 비신부들 조회수 보고 외우러 콜부터 깨진 부품 대충 아는 게 지는 게 두려운 빵빵이 니 나이 아닌 다른 말도 알지 하하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애기야 난 니가 준 합의금도 못 벌어봤어 새끼야 차라리 나도 식어줘 봐 좀 그럼 꺼지게 정의로운 척 너 존나 꼬인 3,6 힙쟁이 용준인 게임 오버 뜻을 아직 모르나 보다 엉아가 족가 알려줄게 나 덜어줘 봐 난 니 노래 댓글 하나마다 챙기지 1승 한국 최강 권력 팬들 등에 업은 건 부럽다 3시간만에 냉곡치고 괜찮게 축하의 글서 나도 바로 써봤어 어때 평가 부탁해 나보다 훨씬 윗물 선배님 알려 좀 줘봐 건전한 힙합 문화 만들기 너도 좀 켜봐 뻔뻔한 건 욕도 안 해 하나 집자야 니 팬들 관리해 나 자살함 여론 뒤집힌다 니 댓글에 날 달지 나한테까지 와 지랄 역시 유유상종 아 이건 알려놔 이봐 우리 용준이 용준이 팬티가 필요 없어 난 니 돌아오르는 박대가리 뿐 어쩌면 용준이 이로 패는 이미 우리 집 앞 빨리 낸 버브 한 통에 병신도 지랄 끝까지 자세히 고맙습니다 p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